고성애 선생님 보셨나요? 선생님이 좋네요. 아, 그럼 만내비지. 근데 왜 가져가는 건데? 남성통기에는 뼈가 있다. 정답. 있다. 정답. X. 오. 너무 쉽다, 이건. 뼈가 있니? 없으면 어떡해. 정확하단 말이야?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천여만을 집을 가로막고 있는 막이다. 정답. 아니다. 하나, 둘. 아우. 어떡해? 오. 내가 가로막고 있는 시야를 못 써잖아요. 정확히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그 구성애 선생님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근데 이거 나도 몰라. 질 걸 먹으면 됩니까? 공부한 수술을 하면, 여기 감소한다. 정답. 맞다. 땡. 바보들이 있어. 아니다. 그거는 막는 거지. 막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오라 마태만은 정말 약한 거죠. 막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되는지. 선생님이 간판을 덮이는 사람이야. 그냥 이거 하지 말고. 마태 성교육 시간으로 바꾸는 게. 여성은 사정을 해야만 오르가족을 믿는다? 정답. 아닙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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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럼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아! 무슨. 전 잘 모르지만 맞춰보겠습니다. 사정을 한다면은 남자의 오르가족을 위한 거고. 과정에 오르가족을 있다. 맞아. 오히려 못 느끼는 경우가 좋아. 여성은 대경기를 맞추면 성격이 거의 없어진다. X. 심회로 경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미식해. 왜 성격이 거의 없어지지 않아?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정확히 정답인데요. 그쵸. 예상 밖으로 인사입니다. 남성의 자위는 암이 예방할 수 있을까? 정답. 맞습니다. 오! 프로춰한व을 했어야지. 오, 정답 오, 정답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lmost$%! 파이어 있으면은 그거 계속 묵잖아요. 그래서 암이 유발 touch, 다들. 저 조절한 거야. 야! 그 말 하면 내가 뭐가 들려!! 저 사람들 보잖아. 무슨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 자 야! 자. 자고 descub나네. 남자한테 자. псctional터에서 암이 έχ. 파이어의 감? 테리에 써남! 여성은 상쟁 저 프라너 감사합니다. 아니, 딜고 있지 말라고 잠깐만, 딜고 있잖아 아, 정답 아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안 가지고 태연하고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처음 탈 때부터 가졌다가 한 달 다시 내보내요 내보내다가 다 내보내면 태연이 있대요 이거 알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콘돔은 완벽한 시인기구이다 정답, 아니다 아, 미안하네요 찢어질 수도 있고, 세워낼 수도 있고 어떻게 해? 정답, 아니다 정확한 과연 시큰널이 그냥 이쁘라고 평일적으로 사실은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모르는 것도 몇 개 있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몇 개 있어요 오늘은 진지하게 하려고 했는데 재미를 위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하나도 모르거든요 제가 모르는 성에 대한 진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왜요? 아, 이게 소망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